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누군가를 모시고 토크하고 씽씽카 또 한번 들어보고 맛있는 것도 또 한번 먹어보려고 지금 배불러 가는 중인데 오늘의 게스트에 대한 약간 힌트를 주자면 뭐 저랑 또 가깝습니다 왜 뭐 최근에 저랑 가까운 사람들이 꽤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나올 법한 친구죠 나와야 하는 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는 귤을 좋아해요 귤을 좋아해서 이제 겨울 되면 손이 그냥 누런.. 누런 친구 오래 기다렸어요 우리 이거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저건가? 아 저거네 잠깐야겠다 눈을 친절하게 열어놨는데 똑똑하길래 그냥 괜히 장난치고 싶잖아 신기하다 사실 이거 너무 익숙해가지고 익숙해가지고? 아니 형이랑 뭐 이렇게 하던데? 죄송한데 스물스물 그렇게 토크하지 말고 일단 본인 소개 먼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데일식스 광필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게 됐잖아 맞지? 어 맞지 제가 아직 뭐야? 지금 적응 중이어가지고 아 긴장 풀어요 뭐 긴장을 하고 그래 어 맞아 어 그냥 놀러 간다 생각하고 응 그게 다예요 그래서 노래는 준비됐어? 아 역시 잘하네 아 뭐 바로 부담 줘버려야죠 뭘 부를까 하다가 네 제 노래 중에 행운을 들어줘 어 아 지금 바로 하려고? 아니요 아니죠 아 이따가 아 이따가 오케이 오케이 토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무슨 토크를 더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사실 형이랑은 뭐 제가 형 조수석에 전문으로 있었어가지고 그쵸 맞아 아니 조수였어 그냥 아 맞죠 어 드라이버로 땡기고 귤이요? 원필씨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왜 원필씨라 하세요? 네? 아 맞네 하하하하 왔다 갔다 할까? 근데 진짜 신기해 왜? 일단 유튜브로만 봤었으니까 아 라랑도 나오고 보운이도 나오고 신기하네 내가 그 세상 속에 들어갔다니 뭔가 좀 신기해 신기해 아 알아서 귤이나 깔게 네 나와서는 뭐 했어요? 뭐 어떻게 지냈을까요? 잘 알잖아요 맞아요 다시 라랑 늘 계속 붙어있어요 뭐 일도 같이 하고 연습도 같이 하고 거의 뭐 맨날 붙어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그냥 뭐 이제 연습만 하고 있죠 음 뭐 연습은 잘 돼가? 잘 알잖아요 맞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근데 우리만 알면 되는 게 아니잖아 맞지 찐빵이들도 또 알아야 돼요 아 맞다 여기 구독자분들이 찐빵이들이죠 그렇죠 찐빵이들 귀엽다 일단 연습하는 거에 그렇죠 이제 저희 또 공개가 이미 됐지만 네 아무래도 4년 만에 하는 거니까 지금 뭔가 감을 익히고 있는 거죠 그치 맞지 뭐 저희도 확실히 이게 좀 오랜만에 하는 거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들도 많고 맞아 분명히 했었는데 처음 하는 거 같은 느낌으로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리고 실제로 처음 하는 곡들도 많고 아 맞지 잠깐만 스폰가? 괜찮아 아 그래 뭐 뭐 어떤 곡을 한다고는 말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몇 곡을 하는지도 뭐 말 안 했고 솔직히 감이 좀 떨어질까 봐 군악대 이런 걸로 가야 되나 그랬었는데 이완 간 거 그냥 진짜 군인답게 하고 와보자 해가지고 그냥 밥 한 병으로 계속 있던 건데 제대로 이렇게 했던 게 휴가 나와가지고 그냥 연습하는 거 그런 거밖에 없었어가지고 감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근데 갔다 와서 뭐 뭐 좀 좋아요? 너무 좋죠 무대를 털어낸 거가 아니면 뭐 일단 제일 먼저는 대회식사를 할 수 있는 거 제일 좋은 이유 이게 너무 그리웠어 그 배에 있을 때 나도 저녁하면 저 차에 탈 수 있겠지 그리웠다가 그리웠다가 아니지 않나요? 한 번도 안 타봤으니까 아니 그냥 이 세상 아 이 사회 아 사회 눈이 생각보다 좀 온다 좋죠 지금 원필 씨 모시고 지금 후기진 곳에 한적한 곳에 이렇게 또 놀러 왔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오늘 메뉴는 귤이에요 아 이건 그냥 장식이에요 대거에요 대거 아 이런 거 뭐 있어가지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 이거구나 귤은 일단 까고 있을게요 사실 이제 겨울철에 대표 간식 궁어빵을 준비를 해봤는데 원필 씨가 또 궁어빵 좋아하잖아요 네 좋아해요 무슨 맛을 제일 좋아해요? 팥 아니면 슈크림 아 팥 아니면 슈크림 고구마도 맛있던데 나는 고구마요? 어 고구마도 들어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? 몰라? 나 몰라 뭐 치즈 이런 것도 들어가고 아니면 귤 넣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? 오늘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일단 하는 법을 제가 살짝 배웠거든요 해볼게요 그냥 놀고 계세요? 귤 먹을래요? 귤을 또 깔고 있어 일단 불을 올리고 바다를 발라요 아 버터를 발라요 야무지게 반죽을 일단 올려야죠 반죽이 얼겠는데 이제 반죽이 얼음 반죽이 얼음 반죽이 얼음 핫을 좋아하시니까 팥을 좋아하시니까 꼭 팥을 먼저 팥을 팥을 붕어빵은 옛날에도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더 없잖아요 예전보다 사라지고 있는 느낌? 그래서 그게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약간 유니크한 느낌 뭔가 좀 마음 아프지 않아요? 대뜸 그냥 마음이 아파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더 좋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 근데 원래 원래 이렇게 넘치는 거 아니에요? 네 맞아요 맞아요 원래 이렇게 하면서 옆에 바삭바삭한 거 같이 반죽처럼 먹으면 맛있으니까 확 불을 올려놔 기다려 근데 보면서 느낀 게 이 양반이 장점 중에 하나가 사람을 되게 편하게 해주거든요 저 성진이 형한테 많이 많이 배웠죠 뭘요? 뭐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안 돼요? 성진이 형한테 많이 배운 게 사람들을 많이 챙기는 거 그거 보면서 많이 배웠었죠 저도 형님 진짜 진짜 아휴 이거 저번에도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형들이 너무한 게 뭐냐면 맨날 노래 부르거나 막 이럴 때 다 목 안 좋대 아 어떡하지 이러는데 어? 그럼 나도 뭐가 안 좋은데 나도 뭐 불러도 괜찮겠지? 하면은 진짜 나만 못 부르고 형들 다 잘 불러 저 너무 했어 그렇다고요 근데 뭐 말이 여기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러니까 지금 추워가지고 약간 그런 거 같긴 한데 내가 어렸구나 어 그런 거 같아 사람을 되게 편하게 해주거든요 이분아 빨리 한번 봐 보죠 점점 돼가고 있어요 뭐가요?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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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이 돼가고 있어요 전이 잘 돼가고 있어요 전이 잘 익고 있어 일단 아 좋다 아 진짜 다 같이 오면 진짜 재밌겠다 봤어요 다 봤어요 저 그 모니터 영상을 카톡방에다가 보냈는데 나 누구보다 누구보다 빨리 봤어 아 진짜 좋겠다 부럽다 나 그때 핸드폰 내야 됐는데 그거 때문에 좀 늦게 날 뻔 했어 아 솔직히 너무 무서운데 번지점 너무 무서운데 해보고 싶어요 그건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좋을 거 같아 무조건 그냥 같이 친한 시위들이나 뭐 무조건 그냥 끌어간 거 같이 파이다이빙 할래요? 아 더 가서? 네 오오오 좀 약간 비현실적이라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 오오 이 말이 진짜 현실로 되진 않겠지? 안에서 뭐가 난리 난 것 같은데? 밥 대는 소리가 나 아니 좀 들이는 소리가 나 한번 봐봐 이거 맞아요? 전된 것 같은데? 지옥에서 붕어전인데 나 이런 거 좋아해 형도 이런 거 좋아하잖아 맞아요 저 빠삭빠삭한 거 엄청 좋아해서 나도 좋아해 근데 심상치가 않은데 느낌 있죠? 아 먹기 싫어 안 먹어도 나 좋아 나 이거 먹어도 돼요? 먼저 드세요 남아가지고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안에 있긴 익었어요? 잠깐만 설 익었나? 잠깐만 좀 더 먹어봐야 할 것 같아 그것만 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로 나쁘지 않아 이거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어 아니 아까도 말해가지고 좀 그런데 진짜 진심으로 배에 있을 때 보던 그게 그 안에 내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 지금 그 얘기 계속 하는 거 보니까 동료 중에 그런 거 있잖아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네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약간 그 마음이 네? 치우세요 그냥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으악 테스트 분들한테 제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뭐요? 컵 꾸미기 네 하는 건데 약간 기념품 느낌으로 저희가 좀 받아보고 싶어서 자유롭게 꾸며주시면 됩니다 진짜 자유롭게요? 네 이거 나중에 다 어떻게 어디로 가요? 이 컵이? 컵이요?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가요? 아 뭔 소리야? 니가 왜 가지고 가요? 그리면서 말은 안 쉬어도 돼요 아 미안해 말은 뭐 안 해도 되지만 끝 보여줘요 박성진이야 제작진 분들 교리 형 잘 부탁드립니다 니가 왔다 가는 거를 약간 써주면 아 그래? 아 괜찮아요 그냥 사인했어요 네 원필 그 어찌 됐건 시그니처가 있으니까 네 뭐 만들어요? 날개 라떼 섞으면 날개 라떼 응 그러고 보니까 우리 딸기 우유 먹으러 간 적도 있었잖아요 그쵸? 옛날에 거기를 어떻게 찾았더라? 몰라 근데 갑자기 니가 딸기 우유 먹으러 갈래? 뭐 이랬어 하트하고 한 40분? 뭐 하나씩 갔나? 처음 갔을 때는 있었잖아요 재고가 어 맞아 두 번째 윤동 데리고 갔나? 그랬는데 한 개 있었나? 하나 있었나?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나눠먹어 다 하나로 나눠먹고 네 맛있었어 그 딸기 우유 딸기 우유가 아니고 이게 약간 설탕 우유 다음에 다른 분들 오시면 네 지옥의 딸기 우유 한 번 한 번 이 사람 거짓말하는지 안하는지 예 맞췄노? 이제 2023년이 거의 다 지나가잖아요 한 이 시점에서 2023년에 잘한 거나 아니면 뭐 후회가 남는 거 기억나는 게 있어요? 일단 건강이 잘 돌아온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긴 하죠 진짜 걱정했거든요 나 진짜 크게 다쳐서 나가면 어떡하지? 다쳐서 오면 또 막 지장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건강하게 돌아오는 게 일단 제일 목표였는데 잘 한 것 같고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은 군 생활하면서 완전 마음 편하게 있지 못했던 거 음 뭐 예를 들면 어떤 부분 때문에? 군대에 있으면서 우리는 체감이 안 같지만 점점 우리 노래가 다른 분들의 귀에 들리면서 라 해야 되나? 조금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응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런 생각들도 막 하게 되고 편하게 앞서 걱정하다가 네 그럴 필요 없는데 사서 뭔가 더 안 해도 되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게 좀 아쉽다 안 그래도 됐는데 근데 모를 때가 까놓지 않았을 때가 제일 무서운 거 같긴 해요 까놓고 나면 사실상 별거 아닌데 맞아 형도 23년에 잘한 거 어찌됐건 J6가 뭉친 거 응 그러니까 다시 뭉친 거 그리고 뭉칠 수 있게 기반을 물론 나만 한 건 아니지만 뭐 우리 다 같이 닦아 오게끔 뭔가 팀을 꾸려온 거? 뭐 이런 거는 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유튜브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데이 분들 찐빵이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 나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해서 엄청 늦게 시작을 하는 편인데 근데 이번에는 진짜 고민 많이 없이 그냥 최대한 빠르게 일단 시작해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시작을 먼저 했는데 그게 나는 잘한 점 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뭐 후회하는 건 난 없어 내년에 어차피 뭐 더 나아질 거니까 더 잘할 거니까 멋있다 잘 됐다 점점 나아져 처음에 먹었던 거 처음에 나 비싸는 겁니까? 아니 아니 처음에 먹었던 거 나 진짜 맛있었다고 아하하하 그것도 맛있었어 뭐 싱싱일로 녹으면 육팔에다 한번 구워봅다 둘러붙을 거 같은데 금방 찬찬데 해 상식하고 싶으면 다 해 상식하고 싶으면 다 해 해 해 큰일 났는데 다 됐어 다 됐어 큰일 났는데 잘하자 다 됐어 그게 아닌 거 같아? 원래 이런 맛인가? 나 몰라가지고 아 마시멜로 아 마시멜로를 잘 안 먹어봤어 응 맛있는데 되게 맛있어 근데 음 맛있다 고마워 날 위해서 만들어줘서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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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어 그럼 이제 간식도 씹었겠다 지금 노래 할 준비됐어요? 네 괜찮아요? 네 되죠? 할 거면 잘해야 돼요 맴버니까 맴버니까 이제 또 부담을 줄 수 있는 오늘 이제 행운을 빌어줘 한번 준비됐나요? 네 됐습니다 이제 몸 좀 녹였어? 네 녹였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응 자 이제는 기나긴 모험을 시작할 시간 주나 비했던 짐을 메고 현관문을 열 시간 정이 들었던 집을 등지고서 익숙한 이 동네를 벗어나서 내 발 앞에 그려진 출발선 내 발 앞에 그려진 출발선 이젠 딛고 나갈 그때가 된 거야 앞으로 좀 몇 번의 몇 번의 희망과 그리고 또 몇 번의 몇 번의 절망과 차가운 웃음 혹은 기쁨의 눈물을 차가운 웃음 혹은 기쁨의 눈물을 마포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난 아무쪼록 행복을 빌어줘 내 옆길에 행복을 빌어줘 계절이 흘러 되고 난 오면 더 나은 내가 되어 있을 테니 기대해줘 잘 다녀왔습니다. 존경 축하합니다. 잘 어울리네요. 곡이 그냥 뭔가 너 같아. 곡 자체가 그냥 딱 너 같고 네가 진짜 잘 부를 수 있을 법한 노래라서 편하게 들었습니다. 이 곡이 딱 지상이 형이 우리 곡 작업을 다 하고 나서 형이 전화가 와가지고 하나 더 있다 들려주셨거든. 너무 좋은 거야. 진짜 내 상황에 맞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 노래가 거의 제일 마지막에 만든 노래였거든. 음 나한테도 많이 의미 있는 노래였었지. 아무튼 오늘 이렇게 추운 날에도 같이 누가리 까고 놀아주고 해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저녁 하자마자 바로 형 한다고 또 찾아와주고 나와야죠. 다음에 또 보는 걸로 하고 앞으로도 원필 씨 활동하는 거나 좋아합니다. 참을 안 해봤지만 더는 안 되겠어 이제야 말할 수 있겠어 사랑하고 싶어 그댈 좋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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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.